오늘 뉴스장터는 KBS가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 새로운 예능입니다 주저비풍년이라는 새 예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장터가 주저비풍년이라는 새로운 예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첫 방송을 내보냈고요 이번 주에 이해방송이 나오는데 이해방송의 주인공이 영웅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명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해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저비풍년이라는 이 새로운 예능은 그동안의 예능은 연예인들이 중심이 되고 연예인이 주인공인데 주저비풍년이라는 이 새 예능은 팬들이 주인공입니다 오히려 그 연예인은 보조 출연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명웅의 영웅시대가 나오는데 이명웅이 무대에 직접 출연할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고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나오긴 하는데 자료화면 같고요 이런 모습으로 예고 영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대에서 이명웅이 영웅시대가 덕질하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사회는 장민호와 이태권과 그리고 박미선이 이렇게 3MC로 나오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명웅이 꼭 전하고 싶은 말 영웅시대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멘트도 자막도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번 주 주저비풍년이다 2의 방송인데 영웅시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영웅시대 색깔인 파란색으로 물들인 지금 스튜디오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인데 이명웅이 직접 출연할지 무대에 나올지 하는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요 1의 방송에서는 송가인이 직접 나오긴 했습니다 이 주저비풍년이라는 것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담당 PD가 이렇습니다 이게 3MC고요 여성분인데요 편은지 PD인데 편은지 PD가 이야기하는 주저비풍년이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에는 연예인이 주인공이지만 이 주저비풍년의 주인공은 팬들이다 그래서 이 팬들의 덕질과 움직임을 보고 감동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그 연예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왔을 경우 팬들과 함께 무대에 어울려서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모습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저비풍년이라는 예능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동안에는 연예인이 중심이 된 예능이 주로였는데 이렇게 팬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예능은 국내 최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내 최초의 주저비 공론하다 라고 하는 이런 자막이 나가는데 첫해 방송에서 송가인의 팬인 한 학생이 나와서 주저비를 폭발을 하는데 이런 멘트를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 맞나요? 팬들은 자기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그런 덕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이다 1회 방송은 송가인이 나왔고요 2회 방송에서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 자, 이렇게 마량항을 갑니다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커버해서 김현진의 마량에 가고 싶다는 노래가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남강진군 마량면이 새로운 관광지로 뜨지 않았습니까? 이 마량항에 가서 이명웅의 팬들이 이명웅을 외칩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27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2회 방송에서 영웅시대의 덕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27일 밤 9시 30분 KBS2고요 주저비 풍년이다 영웅의 영웅들 말하자면 영웅시대 회원들의 덕질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방송의 시청률이 5.1%를 찍었는데 비교적 첫 방송치고 높은 시청률입니다 기획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은 주저비 풍년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덕질을 주저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동안에는 연예인들이 중심이 돼서 방송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 소비자인 팬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 기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저비 풍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예능은 의미가 있다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팬들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예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첫 방송은 송가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은 이명우의 영웅시대가 나오는데 과연 이 이해방송에서 영웅시대가 주제가 소재가 된 이 방송 이해방송은 또 어느 정도 시청률을 찍을지 관심거리입니다 제작진들이 영웅시대를 이해방송에서 내보낸 것은 송가인의 팬덤인 어게인도 그 팬덤이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열정적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팬덤은 이명우의 영웅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첫 방송에서는 송가인이 나와서 분위기를 잡고 이해방송에서는 이명우의 영웅시대를 소재로 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시청률을 찍어보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방송되는 27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주저비 풍년이다 이해방송 이명우의 영웅시대의 방송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또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여서 주저비 풍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능을 중심으로 이해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본방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창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